심리상담의 허하실 네 번째 오늘 마지막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자 심리상담의 허하실 오늘 마지막 4장 강의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장소식 교수님이 우리 한국 사회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2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장교수님 당신이 어떻게 현실 역동 상담을 만들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 경험들을 써주셨고요 3장은 한국 상담계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취약성들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켜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상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 가치가 있는지 이야기 해주시는 부분이 바로 4장입니다 자 상담이 지닌 변색될 수 없는 가치 첫 번째는요 실질적인 자기 이해를 상담이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사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런 자기 이해에 관한 질문은 오랜 시간 철학자들과 종교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였다 그런데 철학과 종교의 관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기 이해를 상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현대인들은 워낙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상담을 많이 찾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상담은 재양육 쉽게 말해서 상담자와 어린 시절 부모와 관계에서 채우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양육 과정을 반복하면서 재양육을 하면서 결국에는 관계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상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내담자를 도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관계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또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관계의 가치와 방법을 납득시키고 설명시키는 그런 인지적인 지도 이런 것도 상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상담의 진짜 가치는 상담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재경험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교수님께서 말한 첫 번째 이 부분은요 상담자로부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조언을 듣는 그런 분위기라면 이 두 번째 거는 실제로 상담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경험적으로 배우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상담관계를 통한 재경험에서는 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담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생활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경험도 할 수 있고요 또 상담자와 말을 주고받고 대화를 통해서 내담자의 인성, 내담자의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교육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또 상담이 지닌 변색될 수 없는 가치 그 다음 가치는요 관계에 필요한 소통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게 상담이다 라고 하면서 장선석 교수님은 심리상담은 관계학이라고 할 정도로 관계를 다루는 일이다 라고 하는데요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소통이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 말이 지닌 힘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힘을 지니기는 했지만 우리가 대화 연습을 어디 가서 사실은 배운 적도 없잖아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렇게 이제 개개인마다 좀 다른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상담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말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화 연습의 최적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누다심 센터 마음 학교에서는 그 마음회화 교실이라고도 있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회화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상담 과정에서 좀 실수도 하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내 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관계도 좋아지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상담이 지닌 변색될 수 없는 가치 네 번째는요 융복합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어떤 내담자들이 상담 공부를 하겠다고 했을 때 물어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앞으로 뭐 미래의 유망직종이니까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좀 말리신다 왜냐하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벌 수 있는 게 적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만 좀 나를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그 사람이 뭐 변호사든 혹은 의사든 혹은 가정주부든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어떤 분야든지 결국에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 공부는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융복합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집단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경험을 다른 사람이 집단에 참여하는 걸 보면서도 내가 배울 수 있기도 하고 또한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도 그 집단 안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바로 집단 상담이다 라고 하면서 상담이 진행이 변색될 수 없는 가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이제 스타워크입니다 아니 저희 오늘 수능일인데 어 네 화이팅 하셨다 아니 저희 구독자 중에 수험생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응원한다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소식들을 응원하게 시작을 하는 것은 어떨지 어떻게 어떻게 염원해? 잘 봐 ㅋㅋㅋ 잘... 끝이야 망쳐도 인생 끝은 아니니까 저기서 그냥 뭘 보는 소리하라고 하지 않네 저도 옛날에 학원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재수 되게 큰 거 같지만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인생에서 1년이 남은 거 딱이다. 망치는 다시 하면 돼. 그게 언제 와 나갔어요? 한 서른 살 되니까 안 왔다. 그게 한정이야. 여러분들도 서른 살 되시면 와닿을 수 있으니까 와닿지 않으신다고 하면 저희 찾아오시면 돼요. 10년 뒤에? 와닿게 해드립니다. 그것도 괜찮네. 박정현 선생님도 한마디. 오늘 친구들한테 수능 한 마디. 잘 보세요. 화이팅. 저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지잖아요. 수능은 뭐 잠시 먹어야 하는 거였지. 황정. 잘 봐요. 화이팅. 우리가 멍성가가 잘 못해. 부끄러움이 많아서. 나도 그런 생각했어. 내가 출근하는데 우리 집 바로 옆에 고등학교. 나도 우리 아파트 안에 있어. 그러면서 경찰도 오고 이러는 거야. 맞아. 저런 분위기가 바로 세상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 조성하지. 맞아 맞아. 그거 진짜 괜찮은데. 경찰 왜 와. 오토바이가 막 따라 따라서 경찰 아니지. 나도 긴장돼. 맞아. 맞아. 그래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진짜. 알싸게 전하니까 진짜. 맞아. 진짜 저도 새벽에 다섯 주로 나오는데 애들이 와 있는 거예요 이미. 그 학교에 응원하러. 너무 재밌다 진짜. 진짜. 큰일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다들 움직이는 게. 근데 사실은 수능할 때 대학을 결정하고 그거를 보통 평생 유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박재현 선생님도 미술? 네? 네. 그렇죠. 미술자고. 이번에 책 안 냈으면 사실은 미술재는 평생 묻히고 사는 거야.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대학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어. 대학 졸업하고 나서 누다 씨 선생님께서 야 그림 그려봐라 해서 그렸지. 그 전에는 손을 안 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시작했지 뭐. 그러니까 진짜 뭐 스무 살 때 인생이 결정되는 건 절대 아니니까. 그렇죠. 저희도 이 일을 또 언제까지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한 10년 정도 지나면. 어. 여기 뭐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는 권지같은 존재야. 갑자기 무서워졌어. 갑자기 무서워졌어. 우리 농사지에. 죽는다는 줄 알아요. 여기 없을 수도 있고. 아 죽을 수 없고. 어 무서웠어요. 자 우리 사장 이야기 한번 해보죠. 상당히 지닌 변색될 수 없는 가치. 저는 먼저 이 부분 읽으면서 일단은 우리 챕터 중에서 제일 짧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발표 준비해서. 어쩔지. 이 나이 순으로 하는 게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또 교수님이 사실은 좀 이렇게 좀. 슬렁슬렁 쓰신 거 같아. 어. 그런 부분들 좀 들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디스해도 되는 거야? 이걸 나보고. 이걸 나보고. 이걸 나보고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봐라. 어. 깊은 의미가 또. 어. 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약간. 나는 그런 생각. 왜 말 끝은 흘리시나요? 아니 그냥. 여러 가지. 별말을 주는 거야? 여러 가지. 그렇지 않아? 뭐. 아니. 많이. 상담 공부하기도 전에도 그랬고. 사람이 꼭 자기한테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왜 관심이 있을까? 그걸 막 고민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하다보니까 상담도 공부하게 된 적이 있는데. 요즘 이제 심취하고 있는 게. 진화심리학 관점. 어.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그래서. 자기 이해가 하는데. 생존에 유리한가. 자기 이해하는 게. 왜냐하면 생존에 유리한 방식으로 우리는. 진화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회가 너무 안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수렵과 채직 생활을 하던 그 시대에. 자기 인식은 중요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쓰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가 점점 안정되면서. 그 본능을 쓸. 이제.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본능에 많이 이제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점점 사회가. 그걸 쓰진 않아도 되는 사회로 점점 변하면서. 이 인지의 측면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쓸데없는 생각을 계속 많이 하는 거야. 그냥 먹고 싸고 죽으면 되는데. 쇼데없이 나는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고. 물론 그게 인간의 존재이기는 한데. 근데 그게 요즘에는 생존에 또 필요한 거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밖에 나가서 수집해서 그걸 채용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소재거리들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활용해서 다들 이득을 취득하거나 필요한 건 없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이용당하는 세상이 돼버리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 주체성을 가지려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통보 의견에서 성우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해야죠. 본인 스스로 얘기해도 돼요? 다음 주에 안 띄워도 돼? 공작새 같은 거지. 나는 먹고 살만해. 나는 이제 심오하게 이해를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야. 자기 이해를. 너 그거 아니 사람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 나 먹고 살만한 거야. 에너지가 남아 도는 거야. 이 순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필하는 거야. 이번에는 대중은 대중을 다 하는 거지. 아니 나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하여튼 이게 두 가지 측면을 보는 거야. 안정적으로 변해서. 사회가 안정적으로 변해서. 인간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그만큼 남아 있다는 게 한 측면에 좋은 측면이 있지만. 한 측면에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그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지. 아니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왜. 그. 뭐야.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비터 프랭클이 쓴 그것들 중에서. 자유가 모든 것들은 다 뺏겼지만. 하나 뺏기지 않은 게. 인간의 태도 생각? 이런 걸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야 그러니까. 내 자유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만. 소화툴 같은. 어. 내 생각으로. 나도. 좀 나를 찾고. 아 저는 그걸 동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 너 욕해. 하하하하하하하하. 뭐 들렸어? 조금 전에. 어 열려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하하하. 되게 도움이 있었는데. 하하하하하하. 어휴. 정말. 다행이야. 오빠만 듣게. 근데 욕먹고 너무 좋아해. 하하하하하하. 이게 본능이거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사실 비터 프랭클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봐야 돼요. 하하하하. 사실 생존이 넘나드는 시대야. 하하하하. 그러니까 그때는 의미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하하하. 근데 지금은 의미가 너무 난무하는 시대야. 하하하하. 본능이 필요해. 지금 시대에는. 저쪽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하하하. 너무 의미가 난무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더 혼란에 빠지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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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 여기에 교수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그저 배불리 먹고 사는 정도의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나은 생활을 꿈꾸는 존재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께서 얘기했듯이. 이 시대가 힘들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은. 생각할 필요 없고. 먹고 사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하하하.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편해지니까. 이런 부분이 더 많이 강조가 되는 거죠. 하하하하. 그러니까 특히 요즘에는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2006년 7년에 이제 책을 내고. 이제 강의를 이렇게 좀 다녔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강의가 많이 요구되는 때는 아니었어요. 하하하하. 근데 그 몇 년 후부터. 이제 미국에서는 테드. 막 뜨고. 우리나라에서 막 세발씩 뜨고. 하면서. 요즘 아무튼 이 강사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아 사람들이 이런 강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나 세상을 이해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시대적으로 점점 더 커지는 거니까 좀 느끼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강의를 들으면. 뭔가 자기를 이해하는 거 같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기를 이해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래서 뭔가 자기가 이제 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가끔 한 그런 착각을 좀. 그렇죠. 이제 들게 하고. 실제 관계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안 해보거나. 그렇죠. 이미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관계 속으로 안 들어오게 되는. 그러니까 너무. 자기 그 성장만 해서. 너무 고급스러워지기만 해요. 생각만. 그래서 관계에서 우리가 소통을 하는 부분들은. 좀 감정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저는 이 교수님의 구성. 이 책 구성을 좀 이해해보자면. 변수님이 처음에 자기 이해를 논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집단을 논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이해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어서. 사실은 교육을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서의 단점은. 아까 이제 누나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험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 경험적인 측면이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는 측면은 그거예요. 맹점. 우리의 맹점을 봐야 우리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욕구가 있어서. 그걸 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맹점을 봐야 하는데. 그 맹점을 볼 수 있는 게 상담의 형태로는 진단상담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교수님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책 구성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참 한정이 사람들이 자신한테 맹점이 있다라는 걸 인식을 못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 맹점을 알고 파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나 혼자 공부하고 교육받는 거 같아요. 좀 전에 욕 못 드릴 것 같다고 조용히 하셨지만 제가 들었죠. 아니 조금만 조용히 들으라고. 은밀한 제 이야기였어요. 욕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제가 해서. 아니야.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 아니 박재환 선생님이 요즘 이미지 좋아서 사람들이 상담 많이 일정하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왔다가 진짜 말 마주해 보니까 별로구나. 아 그래서 맹점을 보시는 분. 아니 그럼 얘기를 잘 했어야지 처음에. 유튜브에서 이거 보고 오셨겠지만 사실은 다르다. 그러니까. 성공을 잘 했어야지. 그 다음에 못 오고 오시는 분이.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긴 해.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보고 오셨냐. 이걸 물어보긴 해. 아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아직은 그렇게 많이 없어서. 아니 뭐 있잖아요. 좀 영상 보고 오시는 분들. 어 그랬나요? 아니 뭐 정말 진짜. 왜 그랬어? 어. 요즘 삶이 힘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할 시간이 없지 별로. 네 네. 그 다음 이 자기 이해에 대한 질문이 넘어가고 나서 이제. 제 양육인 관계 체험을 시키는 상담인데. 사실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좀 아쉬웠어요. 네. 왜냐하면. 네. 교수님이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는. 지도하는 인지적인 지도가 있고. 두 번째는 관계 경험이다. 네. 네. 근데 관계 경험에서도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사실은 이제 부모 자녀 관계를 이야기 하시면서. 뭐 이제 제 양육 이렇게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뭐라 그럴까 하시긴 하셨는데. 아무튼 왠지 이제 이 제 양육 부분을 뒤에 쓰시면서도. 여전히 좀 인지적인 지도 부분이. 네. 좀 이렇게 좀 언급이 돼서. 사실은. 한편으로 이제 교수님이 아무래도 연세도 있으시고. 이렇게 부모로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면에서. 이렇게 제 양육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좀. 우리 누다니센트에서 하는 그런. 제 경험은. 좀 이렇게 동등한 관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는 약간 좀. 아쉽다. 그러시고요. 아쉬운 거 얘기해도 되는 거죠? 아니 우리는. 우리는 뭐 얼마든지 솔직하게. 그렇죠? 아니 내가 또. 존경하는 교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제가 교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쉬웠던 점을 좀 말씀을. 교수님의 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얕으시다. 그러니까 현실감은 있으시지만.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좀 얕으시다. 네. 교수님 이거 보지 마시는데. 아쉬웠던. 아쉬웠던. 너. 너. 다시 오빠. 다시 피디님한테 연합하는 거 아니야. 그 부분을 상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좀 정정할게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얕다기 보다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한정된 이 책 안에서. 그 말은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만으로도.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교수님의 그거를 상담에 관한 것들을. 현실적인 상담을. 속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무엇이 필요한 자를 논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짧게 기술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아까 말씀하신. 철. 그러니까. 그. 박철환 선생님께서 표현하셨던 대로. 생리적인 측면. 응. 를 좀 간과하고 계시고. 응.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동물적인. 뭐. 동물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동물적인. 본능적인 측면들. 요런 것들에 관해서 조금. 이제. 그. 이해가 부족하셨는지. 아니면 지면이 부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고. 그리고. 그런 좀. 그. 뭐라 될까요. 아까 좀. 표현하셨던 대로. 그런 경험적인 측면들을. 상세하게 기술하시지는 못하셨다. 이런 측면이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요. 요것만 본다면. 교수님이 실제로는.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내담자들이나. 또 이렇게 박재현 선생님처럼. 이렇게 아끼시는. 친구들이. 언제든지 힘들면. 전화하면. 교수님이 항상. 받아주시고. 지금 항상. 이제. 언제든지 와라. 이렇게 정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만 보면은. 그냥 경험도. 그냥 가서 좀. 이렇게 좀. 지시지도 받고. 요렇게만 좀. 느껴져서. 저는. 좀. 이런게 좀. 좀. 아쉽다. 어찌 보면은. 교수님이. 단기 상담을. 2층에서 좀. 강조하시다 보니까. 거기에만 해서. 초점을 맞추셨던. 그게. 맹점이 좀. 있으셨던 게 아닐까. 문화적 여부라고 그러면. 네. 저기. 우리나라 문화는 저기. 위계질서가 있는 문화인데.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뒷면에 230페이지 보시면. 네. 여기 상담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는. 내단대는. 일찍이. 부모의 관계를. 관계를 이륙하지 못하는. 상단대의 관계도. 도마. 그. 성장을 뒤늦게 도마하고 싶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러면. 거기. 거기 제 양육이. 보면. 여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쓴소리하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동등한 관계보다. 좀. 이길 수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문화인데. 맞아요. 그게. 오히려. 문당하지 않나요. 저는. 긍정적으로 그랬는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교수님의 일반상은 분명히.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위계적이기는 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부모와의 관계는. 동등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니체님 얘기를 여기서 할 게. 좀 그렇지만. 니체님들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좀. 동등하고 싶으신 게. 있으셨잖아요. 그러고 싶지만. 좀. 이제.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담자는. 분명히. 상담자이기 때문에. 내담자가 인정하는 권위. 전문성.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동등하게. 같이 싸우거나. 같이 화해하거나. 이런 과정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교수님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뭐. 내담자들이 이렇게 좀. 치고 가도. 같이 이제. 받아주고. 하시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분이 좀. 빠진 게 좀. 아쉽다. 이런. 아니 근데. 교수님이 성장 과정에서 보셨을 때. 그. 유학 간다고 그랬을 때. 교수님이.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거기 니가 니 뜻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다. 네네네. 이런 부분이. 오히려. 거기. 재양육 과정 아니냐. 사실 그. 부모가 그렇게 하기가. 저는 참.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니 나이에 무슨. 유학이야. 시집이나 가야지. 지금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게.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양육 과정에. 했을 때. 혹시. 그. 다시 이제. 근데 그런. 브러브와트 관계를 통해서. 윗사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가 얘기를 하고. 아. 그분들도 생각해보고. 들어줄 수 있다. 그렇죠. 이런게. 아닌가. 좀. 동등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예. 그리고 교수님도. 이게. 되게. 짧은 내용. 짧은 내용으로. 후반적으로 적어서. 그. 섬세함이 많이 안 드러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블로그에. 사례를 직접 적으시면. 구체적으로 좀. 나오셨던 내용이. 그랬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쓴소리를 하셨는데. 본인 속으로는 그러셨대. 쓴소리를 하면서. 저희가 나한테. 뭐라 해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뭐. 듣기 싫다. 아니면 화를 내든지. 그렇게 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좀. 내주시면 좋았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게. 너무. 좀 이렇게. 안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동등하게 얘기를. 주고받기를. 원하시는 게. 크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드리는 거죠. 아니면 상담을 하다가. 도중에 전화를 드려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귀찮아 하시거나. 변화하지 않으시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여기에 좀. 잘 녹아들었으면. 더. 경험자가. 그렇죠. 제 양익이라는 게. 뽀빠스가 됐을 텐데. 그냥 여기에서도. 그냥. 그냥. 부모 역할까지. 좀 이렇게. 돌봐주는. 이런 부분들만. 좀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쉽기도 하고. 300페이지가 넘어가면. 참. 책을 다 안 봐. 끝까지. 진짜. 고비야. 200에서 3때. 그렇죠. 200에서 3때. 고비야. 쓰는 사람도 고비고. 그리고 이게. 결론 짓기가 참 어려워. 앞에서 장만하게 했지만. 나중에. 결론지는 한 챕터를 해야 되는데. 그 한 챕터가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경험이라는 거 자체가 되게. 신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내용 자체가. 사례를 기술하지 않는 이상. 이런 어떤 뭐랄까요. 관념 속에서 기술하기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그걸 적어놓으셔야 되지. 좋아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이신적으시면. 제 블로그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 이제. 구독자들도. 정말 좋아. 아니 근데 정말. 마무리가 어렵다는 게. 제가 곽세완 선생님 책을 이번에 보면서. 이렇게 한마디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좋을 텐데. 그냥 끝나버려서 좀 아쉽다. 이게. 어? 이게 시리즈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아. 기획해 주셨어. 전화. 난 그거 뭐. 기획을 했지. 지금. 바로 전화. 5명? 6명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또. 4명, 5명 해서 10명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2탄에 이제 또. 또 다른 이제. 사람들. 4명, 5명 하고. 그다음에 3탄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단 안에서. 갑자기 그 주인공들을. 깜짝 놀랐어. 왜고. 아니 6자마다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내가 PDV 할 게 있다 하면서. 제안을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아니 아니 근데.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 10명은 너무 많아. 많아. 그래서. 어. 그렇지. 캐릭터서. 그래서 대여자리에만. 그렇지. 그래서 사람이 6명을 가지고. 다른 집단을 해. 그러니까 2탄은? 그렇지. 연락 주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세요. 아니 연락을 줘. 제가요?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기다리세요. 이럴 때. 그 책을 가지고 집단을 만들 거면은. 새 창밖에 안 해줘요. 그렇죠. 다른 출판사에서는. 이전 출판사 거. 그거 기반으로 해서만 안 해주지. 그래요? 연락해야 빨리 편의점이. 네. 기다리세요. 우리가 지금 낙심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덮쳐야 된다. 지금 낙심하는 시즌이야? 한번 덮쳐야 된다. 같이 좀 웃어주시죠. 함께 좀 해요. 아 네. 저는 이 부분을 또 보면서. 저희 이제 특히 뭐. 이화 선생님. 또 박재현 선생님. 황철현 선생님. 이제 개인 상담. 이렇게 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은. 이 분들 남친 시도 때도 없이. 연락도 가지시고. 또 이화 선생님은 또. 내담자 분들이 하는 또 밴드. 이런 것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제 양육. 상담자와. 이렇게. 정말 일상에서도. 어떤 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닿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또 중요한. 또 상담의. 역할 같아요. 나 이거 상담하면서 알았어. 가족은. 몰래 있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라고. 가족이 만들어져. 우리 가족이 이렇게. 우주 갔다 오더니. TV이셨다. 야 너. 좋다 야. 아니. 전부로 났는데 그랬대. 아니 누가 전부로 났는데. 상담을 지는 분이 지금 뭐하는. 아니. 아니 누가. 혈을 나기 전에. 아 혈을 나기 전에. 아 혈을 나기 전에. 돈은 먹었는데. 존경은 받을 거라고. 내가 진짜 싫어했거든. 아 근데 그게 맞는 거 같기도 해. 어 존경. 내가 먹는 체질이야. 왜 이렇게. 돈은 못 받은 게 체질이야. 잘하. 근데 이제 문제는. 수많은 상담자들이. 특히 이제. 젊은 상담자들은. 되게 거리를 계속 두잖아요. 그렇죠. 아니 심지어. 내담자가 자살충동이 있을 때도. 상담자한테 연락할 수 있게. 개인 전화번호도 공개하지 않는. 상담자들이 너무 많고.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너무 이렇게 상담이. 정말. 그런 현대사회의 어떤. 전문직 중에 하나로. 단지 어떤. 직업적인 부분들만 강조가 되고. 이게 너무 서비스에만 국한돼서. 진짜 심리상담의 어떤 본질인. 제 양육 관계 경험을 좀. 못 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좀 속상하더라구요. 근데 이런 거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아니 근데 나는. 대학원 다닐 때. 분명히 이제. 내담자한테. 이렇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항상 연락할 수 있었는데. 나는. 속을 들어거든. 그. 아 좋은 소리. 수업이. 아니. 그 슈퍼비전에 그렇게 안 들으셨어요. 수업이나. 저희. 저요. 뭐 슈퍼비전에. 대기상에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이제 남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의. 뭐라든가. 가치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 가치와. 그리고 내담자를 도와야 한다는. 이 두 개의 가치에. 어느 선에 우리가. 이. 이.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요즘 시대에는 사생활. 그러니까. 상담자고. 이게 단점이 좀 찍혀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그리고. 그. 뭐. 이게 왜 시작된 건지 모르겠는데.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관계적인. 그. 거리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이 거리가 가깝든 멀든 간에. 그런. 그러니까. 이건. 재앙욕의 가정인거죠. 사실은. 이제 어려서. 그. 적절한 관계의. 그. 거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담자들이 많이 힘들어하다 보니까. 상담자들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게. 뭐. 정신분석에서 이제 비롯된거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게. 내담자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게. 그냥 뭐. 교리처럼. 이게 저희한테 박혀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이제 상담자와 내담자들 사이에. 그런. 뭐. 조화를 이뤄야 되는 측면인데. 사생활과 이제 내담자 보호를 위한 조화를 이뤄야 되는 측면이. 그냥 단순하게.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하나의 그냥. 객스트로 우리가 좀. 갖춰서. 계속 교육을 받고 있는게 아닌가. 사실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유연해져야 하고. 그럴 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런 데 갇혀있는 것 같아요. 요즘 상담 교육이. 그래서 교수님도 공격을 받았던 부분중에 하나가 그러잖아요. 내담자을 너무 의존적으로 만든다. 네. 그렇게 관여하고. 이렇게 좀 약간 지시하고. 이런 조언을 주는거는. 마땅치 않다. 이런거는 공격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관계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 가까운 관계에서 상처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멀어져 또. 그럼 또 외롭고. 그래서 이 적절한 선을 찾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데서 상처를 받다 보니까. 상담자들도 그런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건 중요해. 라는. 어. 교리만 있는 거야. 어찌보면. 근데 그 과정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생략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어제도제 내담자 중에 하나가. 상담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상담하는 게 맞냐. 왜 본인을. 본인. 얘기해도 된대요. 뭐 그렇게 개인 얘기를 할 건 아니야.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예전 상담자들은 자기한테 너무 거리를 놓고. 자기가 너무나. 외로웠고. 외로웠고. 속상하고. 내가 다가가면 상담자가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가요? 어. 그러니까 마음을 열려고 얘기를 하면. 너무 가까이 오지 마라. 그래. 이런 피드백을 계속 받은 거죠. 상담자들한테. 아니 저렇게 피드백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도 제 블로그에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상담자가 미울 때. 이런 얘기를 썼더니. 이런 얘기 해도 되냐. 그래서 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더니. 어. 그건 네 생각이고. 무슨 얘기. 그러니까 이제 뭐. 상담자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 너무 화가 나고. 선생님 너무 서운하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 니꺼면 니가 그렇게 볼 수 있다. 뭐. 그거는 니꺼다. 이렇게 퍽 거리를 두니까. 이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 글을 읽고. 이거 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듣길래. 너무 화가 나서. 그거는 상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충분히 본인의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건데. 그건 그 상담자가. 준비가 안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거리두는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 진짜 관계는. 어떻게 하나 싶어요. 그런 상담자들은. 관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한테 서운하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건 이몽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안다며. 그렇게 말할 텐데. 그렇죠. 사람 개인의 문제를만 가지고 오다가. 이게 또 나라는 구조의 문제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위계적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회사에서처럼 보고 쏠리듯이. 책임은 다. 연대 책임이고. 위의 사람만 책임지고. 그렇지. 이런 게 익숙하다 보니까. 상담자는 역할이 중요한 건데. 자기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슈퍼바이저 찾고. 그냥 정해져 있는 위계에 따라서만. 기계적으로. 이런 측면을 좀 벗어날 수가. 참 어렵겠다. 그럴 수도 있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 남자한테.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제가 이제. 아이 키우는 얘기를 좀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래. 니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다가다려고 하는. 내 남자가 계속. 어.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과연 상담이 맞냐. 예전 상담자들은 이러지 않았는데. 물론. 본인이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서. 재밌다. 막상 이렇게. 막상 들어오면. 어. 자기는. 단계가 있다. 좀 천천히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니가 두려워하는 게 뭐냐. 관계가 가까워졌을 때. 그러니까. 독립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서로 간에. 내가 너무 의지하게 될 것 같다. 이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려워하더라고요. 많은. 이제. 그. 관계에서 많이 두려워하는 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게. 자신의 개성을 잃어간다. 이렇게 많이들. 뭐랄까요. 그냥 좀. 오엑스처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내가 이제 아이랑 놀 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랑 놀 때는. 내가 진짜 힘든데. 왜 그러냐면. 아이는 정말. 나한테. 어. 나한테 전적으로 의지한다. 혼자 놀지 않는다. 절대. 내가 진짜. 집에 갔을 때 제일 힘든 말이. 아빠 공룡놀이 하자. 아빠 동물놀이 하자. 그러면 진짜. 나는 알지도 못하는 공룡 목소리 계속 내야 돼. 막. 어. 그게 진짜. 진짜. 진짜 괴롭거든요. 막. 한번 해보세요. ged prone. 도칭에서 두려워했는데. 그리고. 그러면. 그럼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내 아들이? 아니야. 아니라고. 막. 다. 들어오고 Austen 울어 막. 그럼 막. 다시 이제 흉내를 뱉 fellow. 오У. 이러면. 라고 애만되지. profits전 aos을였기 때문에. 연균 좀 하셔야겠네. 아. 근데 진짜. 근데 어렵더라고. 근데.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걔는 전적으로 놀이도 나랑 무조건 해야 된다. 나한테 전적으로 의지한다. 친구도 없다. 집에 있으면 하루종일 아빠 놀아줘 아빠 놀아줘 아빠 뭐해줘. 전적으로 의지하지만 그렇다고 놀 때 포니 목소리를 안 내지 않는다. 내가 공룡 목소리를 잘못 내면 아이는 대번에 아빠 그거 아니라고 나한테 짜증을 낸다고. 그러면 나는 그때 좀 짜증나고 열받고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놀아야 되니까 목소리를 한번 바꿔보고. 동작도 잘해야 돼. 동작도 틀리면 안돼.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렇게 성장을 해봐야 나중에 진짜 독립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어느정도 이해를 좀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경험이란 게 내가 상처받았던 그 시점으로 사실은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출발을 해서 이전과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수많은 상담자들이 이 내 남자랑 힘들었던 그 관계 경험을 재현하려고 하지도 않고 일부러 그런 부분들을 계속 거리를 두면서. 제 3자 입장에서만 너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상담 가서 내가 돈 내고 내가 듣는 소리가 그런 거라면 뭐하러 상담을 받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상담은 뭐 인지적인 어떤 지도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진짜 관계 경험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담자들도 바뀌어야 되지만 내 남자분들도 제가 이런 영상을 찍어서 하는 게 상담은 원래 이런 거다. 그러니까 플로이트도 전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로저스는 세 가지 조건 솔직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관계를 내졌듯이 진짜 관계의 제 경험을 통해서 변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아쉽더라구요. 많은 상담자들이. 그러면 거리를 두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진짜 상담의 백미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이 없다면 저는 그래요. 그냥 만약에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조언만 듣고 공정적인 지질만 받을 거라면. 심리학자들 보다 뭐 신부님이나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아니면 철학자나.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카리스마 있게 한 마디 해줄 수 있게 깊이 해줄 수 있지. 전쟁이 더 좋아. 어 그렇지. 위로는 짱이지. 그럼. 확 세기도 하고 막 이러기도 하죠. 그런 감을 확 내줘. 근데 그 사람들은 관계를 맺진 않잖아요. 내담자들이랑. 이게 이제 정말 백미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없는 게 아쉬워요. 제가 그 예전에 뮤지컬 라우마니 노프를 봤거든요. 근데 라우마니 노프 이 뮤지컬이. 제가 좋아하는. 음악가. 근데 이 라우마니 노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라우마니 노프가 더 이상 곡을 쓸 수 없는 창조성이 딱 맞기는 블록 상태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음 그런게. 아 그래. 비야바 협주곡 1번을 작곡하고. 오. 오. 너 크래식 했잖아. 뭐 크래식으로 했다고 내가. 너 크래식을 췄잖아. 뭐 1랑 좀. 뭐 2번? 아니야. 아니요, 류에 많이 쳤어, 얘. 앞에 뭐야? 체르니 했어? 체르니? 야, 얘 코백까지 했어. 나 체르니 같은 소리야. 나 다 싶어. 체르니 다 싶어. 근데 아무튼 이렇게 블록 상태에 딱 들어갔을 때 이제 리콜라이 다리라는 의사가 이 라마니노프를 치료해 보겠다면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역사적인 사실도 이 라마니노프가 어디인지 외딴 곳에 가서 그게 되게 우울증이었는데 니콜라이 다리 그 옆집에 가서 살았어. 정신과학사가? 사실 그때는 꽉 없었지. 그래서 이 몇 개월 동안 근데 이제 그때 썼던 방법은 사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좋은 뭐 그런 아마지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암시를 준 거예요. 그때는 이제 최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암시를 줬냐면 당신은 새로운 곡을 쓰게 될 거다. 새로운 곡을 쓰게 되면 관객들이 당신을 사랑해 줄 거다. 이렇게 이제 최면을 통해서 실제로 이 니콜라이 다리 그 샤르코, 플로이트가 최면을 되었던 그 샤르코의 제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옆집에 가서 몇 개월 동안 살면서 그래서 돈을 알려드립니다. 돈은 누가 준 거예요? 이거 아마 이 라마니노프 형인가리 양을 줬을 거예요. 근데 라마니노프가 엄청 유명한 그때 그 시대에 맞아요. 차이콥스키도 되게 인정했던 천재였어.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라마니노프가 교양곡 2번을 쓰라는 걸 가장 유명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니콜라이 다리한테 헌적을 했어. 실제로 그거 몰랐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 찾아왔더니 그래서 자기가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준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썼는데 결국에는 그 이제 객관적인 어떤 사료에서도 여기에서도 그냥 그런 최면 요법 이런 것 통해서 변화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같이 살면서 계속 같이 관계를 내줄 거야. 그게 이제 이 라마니노프를 벗어나게 한 어쩌면 정말 재양육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2번 헌적각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라마니노프가 실패하기를 한 적이 없어. 맞아요. 아 그쪽까지는 그쪽까지는 그러니까 비난을 한 거야. 사람들이 너 협주곡 만들면 너 망할 거야. 주변에서 시선이 이랬거든요. 그때 자기가 해소했다고 자신감에 차서 협주곡을 만든 거야. 1번을. 근데 그게 망한 거지. 그래서 사실 처음에 라마니노프가 인생에서 그 자절의 순간을 어찌 보면 같이 해준 거지. 그렇죠. 그래서 계속 라마니노프가 뮤지컬에서 왔을 때 비난했어요. 오지 말아라. 네가 어떻게 날 돕냐. 니콜라이 다리 옆에 딱 살면서 계속 가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라마니노프가 벗어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실은 지금의 현실에서 상담자 대담자가 거리를 두는 거는 이게 너무 전문화가 되고 직업화가 되면서 서양이 되게 생긴 거지 원래 프로이트나 로저스나 이 초기에 했던 상담가들은 그 사실은 경계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했던 거죠. 우리 안전성 같은 경우도 있는데 좀 그런 게 조금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거리를 두는 게 저 사람은 모르고도 저 사람에 대해서 내담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상담자 입장에서는 상담자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리고 열어놨는데 또 어디까지 다가갈지 모르는 거고 남자의자 관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럴 경우에 또 골착 여러 골착 문제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사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가장 안전하게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효과가 전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참 이러니까 맞아요. 그렇죠. 참 이렇게 어려울 것 같아요. 상담자가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삶이 삶이 다 그런 거지. 그렇죠. 삶이 또 그렇게 돼요. 이렇게 중간에 한 마디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되게 보스보스보더니 뭐 야 진짜 무슨 달라졌다 너 우린 먼지에 한 조각도 안 돼. 우주에 대한 너무 아 같이 격이 안 맞아서 제가 각이 이렇게 섞어도 되나 모르겠네. 괜찮아. 우리 같은 먼지니까 그래서 이제 리체님 얘기하신 대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진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고 균형을 잡을 건지가 상담자가 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주위에서도 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옆에서 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든다 그러면 뭐 이렇게 그 있다가 갑자기 뭐 내 당자가 폭발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옆에 이제 뭐래도 뭐 뭐 카메라라도 하나 있다든가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뭐 펜슬? 펜슬 해도 하여튼 뭐 이런 거는 어떨까요? 아니 안 맞았지. 네. 그렇죠. 뭐 굉장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또 두 명이 또 있을 경우가 있고 그렇죠. 상담을 할 때 이제 그런 경우에 과연 상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또 순서리를 했을 때 내담자가 폭발해가지고 막 이제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고 맞아요. 또 중간에 또 약을 갖다가 내담자가 갔다가 속상하도록 약 좀 먹겠다고 약 먹었는데 또 자빠지고 막 이제 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건 모르는 거니까 네. 관계라는 게 실제로 부산에서 어떤 여자 상담자가 자기 남자 내담자한테 납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주 여자 상담자가 이제 갑자기 태워타라고 그래서 압력 무력으로 이렇게 끌고 가다가 여자 상담자가 잘 말로 해서 이제 도망쳐서 그게 기사가 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건 근데 이제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균형을 잘 잡아야 되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의사가 환자가 죽을 거 같다고 수술을 겁내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구조의 문제야. 협회나 이런 거를 학회에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상담자들이 두려워하고 상담자들이 물론 개인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긴 하지만 맞아요. 이걸 학계 차원에서 좀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사실 의사들이 좀 담당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구조성이 와도 의사 집단이 있거든 그렇지. 거기서 노기하고 변호사 비싼 애들 쓰고 이러면 그냥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가 담당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소심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상담자들의 몫도 있지만 상담자들만을 또 나무랄 수 없는 또 그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이해해야 된 게 오로지 전적으로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 성장이 내담자한테도 가고 결국에 나아야 되죠. 그러니까 근데 진짜 한마디 한 번만 하고 싶었나? 자신 없으면 떨어져 그냥 좀. 아니 안 떨어졌어. 자신 없으면 그러니까 자신감에 없는 거 아니야 다가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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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하고 어? 가다가 거절당하면 좀 아파하고 그러면 그게 자신이 없는 거잖아. 그렇지. 떨어져 좀 그만하고 좀 쩜쩜쩜 아 아 아 잠깐만 하나 그래. 자 235페이지 관계에 필요한 소통을 촉진시키는 상담 이제 그 좀 소통? 뭐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요거 읽으면서 장교수님이 그 로저스가 어 참 요 부분은 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마치 좀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마음들을 정리하고 뭔가 좀 이렇게 답을 찾아간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서 어 뭐라 그럴까요? 제가 그동안 읽었던 장교수님 책 뉘앙스 아 근데 한편으로 또 옛날부터 그치 장교수님이 우리가 좀 늘 이렇게 지적하고 혼내는 것만 좀 많이 좀 눈에 띄어서 그랬지만 그래 당연히 이런 부분이 있으신 건 알았는데 이렇게 또 글로 보니까 좀 새롭더라고요 이런 거 좋아 네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얘기해 난 이런 거 싫은데 왜? 어? 난 이런 거 싫어해 왜왜왜왜 정리하는 거 싫어해 그랬구나 그랬구나 왠지 난 이런 느낌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외워야 될 거 같은 느낌이 있어 공무원 시험 준비한 거 그런 거 아니야? 아 저희는 시험치 않거든요 아 그래? 그런 압박이 있어 세 가지 네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외워야 돼 내가 이래서 시험 못 봤어 오 나는 그래 그래 세 가지 네 가지 보면 그냥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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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나만 시험해 그러면 뭘까 도대체 이거 왜 내는 걸까 이거 모른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나 그러니까 나는 그런 압박을 느끼나 봐 왠지 선생님은 그냥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스타일이고 그렇지 그렇지 저쪽으로 외우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내가 아직 기억도 안 나는데 아 발에는 역시 네 가지가 있었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저는 안 읽어요 네 가지 이렇게 나오고 아 그리고 이것도 240페이지에 사실 내 첫 번째 줄 알고 사실 내담제 헛소문제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일종의 분노에 기인하는 것이 아 이거 맞아 그 나는 그 나는 그 나는 나도 처음 여기 집단 한 번 처음 알았어 사람들이 너무 화를 내 어 왜 이렇게 화를 내? 나는 진짜 그래서 쇼하는 줄 알았지 근데 진짜 내가 진짜 궁금해서 계속 물어봤거든요 진짜 화가 난다니까 내가 눈앞에서 이러는데 왜 화가 난지 진짜 잘 모르겠거든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관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화가 나대 그 사람이 맺는 관계 패턴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실제 관계를 매주니까 열받게 해 얘가 나를 진짜 저는 아직도 이 장면 생각나요 황찬 선생님이 어떤 친구한테 처음으로 막 화내면서 울었을 때 맞아 난 또 그런 점은 또 처음에 어 옛날에 내가 한 년간 그랬거든요 황희 영생처럼 뭐 그럴 수도 있죠 어 그런 얘기도 들었어 야 니가 상담 야 니가 상담도 한다네 응 근데 니가 이제 개업을 했어 근데 니 옆에 또 다른 상담자 개업을 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엄청 잘 돼 응 너는 거의 망하기 직전이야 그럼 어떡할래 괜찮아 그랬더니 나는 아 그러면은 그 옆집 가서 어떻게 잘 되나 보겠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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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 포기했어 이 새끼를 안 될 새끼구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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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막 아직 생각이 나요 그때 제가 이제 황찬 선생님 보고 너무 이제 마음을 전달하면서 너무 속상하니까 어떤 짓다른이 있었거든요 하하하하 한번 물면서 막 이렇게 막 호소를 하면서 놔두고 그때 뭐 그랬잖아요 하하하하 그래서 그다음부터 진달을 꺼 있으면 와라 하하하하 얘가 얘가 적격이구나 함께 해야 되겠구나 하하하하 그래서 이거 그래서 이 분노로 기인한다는 거를 딱 키를 얻으니까 그때부터 사람들 관계 맺는게 맞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남자들 누굴 만나든 뭐 여러가지 얘기를 해도 아 얘 열받은 게 있구나 특히 우월한 사람들 만났을 때 저는 좀 우월한 사람 만나는 게 더 편한 거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화가 나있는데 그 화를 풀 대상이 없고 그걸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걸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계를 맺으면 분명히 나한테 화를 낼 거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쉬워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맺는 게 분명 나는 황철 선생님이 이런 대상에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되게 관심 없는 부분들이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면 그래 네 마음은 어떤 거냐 하면서 그걸 들으려고 하고 궁금해하고 막 이렇게 집중하는 게 아 되게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고집이 없고 그래서 돈을 못 번았다 네 맞아요 샌드백이 된다는 그런 감정을 안 드세요? 네? 감정에 샌드백 쓰레기통 이런 거 아니 왜냐면 제가 그거 듣고만 있지 않으니까요 그럼 같이 던지는 거지 쓰레기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뭐 이제 상담하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과 이런 너무 힘든 힘든 내담자들은 좀 하기 싫다 그래서 네가 왜 하기 싫었냐 그랬더니 너무 이제 그 내담자들이 감정적으로 막 그러면 그거를 자기는 들어야 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네가 네 할 얘기를 못해서 그런 거다 내 남자도 너한테 얘기하고 너도 화나면 너도 얘기하면 같이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이제 듣는 거랍니다 근데 만약에 네가 얘기하면서 일방적으로 내가 그걸 참아야 된다면 하 미쳐버리죠 근데 진짜 일반인들이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거였어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네요 생각해보니까 힘들지 않냐 남의 얘기 들어주면 그래서 저는 듣기만 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상대방이 되게 당황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일반적인 시선이구나 상담에 대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은 실제로 이제 관계를 내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은 상담자는 무조건 들어줄 거다 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희 노선생님 센터에 오시면 싫어하시죠 그렇죠 당황하시죠 상담자들이 뭐라 하니까 너네 왜 이래요? 어! 그냥 너는 내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던 게 들어달라고 해서 들어주는데 그것도 불편이 아니라 들어줬다고 들어준 거 같았는데 되게 뭐라 했다고 하니까 왜냐면 박선생님은 표정에서 표정이 뭐라 해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들어달래요,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 같이 얘기를 해요 그렇지, 같이 얘기를 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들을 마음도 있고 말할 마음도 있는 건데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 얘기를 할 마음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죠 들어주기만 하더라도 본인이 본인 얘기로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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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예전에 그...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같이 얘기해? 무슨 얘기야? 아니... 책을 안 읽었다고? 하하하하... 어서 좀 얘기 좀 하세요 200페이지가 채 안 되는데도 이게 힘들어 아니... 책을 두고 가셔가지고 집에 놀래가지고 제가 세번같이 달려왔죠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랑 있어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사실은 이제 친구가 오랫동안 별로 없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좀 힘들었거든 고맙죠 우리가 아 그럼 고맙지 그럼 내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같이 하잖아 맞다 근데 얘기하다가 하... 지겨워 진짜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는 갑자기 그중에 한 명이 어떤 애가 물어 뭘 놀랬겠다 나는... 그 장면 내 책이 있는데 그거 안에 들어와서 그러면 또 어떤 애들한테 눈치를 줘 그리고 난 모르겠는 거야 공감한 경력이 너무 좋던 것 같지 너무 혼자 지내나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일이 좀 여러 번 있었거든 나는 도대체 왜 그러지? 근데 이제 야 왜 그래? 이렇게 나중에 물어보면은 애들이 얘기를 잘 모르겠는 거야 근데 대체... 잘 안 알려줘 지들끼도 모르는 거 같아 난 감정적으로는 아는 거야 야 뭐 볼트 보트 같든지 그런 거면 야 야 그거 알아서 하는 거야 막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이제 집단을 하면서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니까 아... 내가 내 말이 내 의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 맞아 라고 하면서 진짜 많이 저도 언어적인 부분 그래서... 대화 연습에 대한 최적지 그런 건 최적지를 많이 경험을 한 거 같아요 요즘엔 안 울더라고 사람들이 화를 내지 하하하하 저도 그렇죠 저도 집단에서 한 여러 번 되죠 그래? 근데 나도 원래 얘기하면 잘 울었거든 요새 잘 안 울었거든 나도 할만하고 할만하고 감정 나누고 적절하게 맺으니까 울 일이 없어 아니 우는 것도 적절하게 울었어 어 맞지 맞아 진짜 어... 감동이었죠 난 깜짝 놀랐어 누가 그랬지? 누가? 동영상을 보려다가 황철 선생님이 우는 모습 보고 그냥 확 껐다고 누가 그랬는데 누가 그랬지? 어... 황철 선생님이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아 내 남자가 그래 아 그래? 동영상 보다가 누가 울고 있길래 꺼버려 하하하하 반가워요 저예요 하하하하 지금 안 울어요 하하하하 그래 맞아 이것도 좋았습니다 242페이지에 말해도 위계가 있다 아 그래 그래 맞아요 눈물에도 질서가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그래 그래? 어 근데 눈물에도 질서가 있어? 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제게서? 아 여기는 어떤 다른 제게? 어 딱 이렇게 그냥 들었나? 하여간 그 소리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 하하하하 질서가 있어 눈물에 질서가 뭐야? 그러니까 아무 때나 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냥 할 말 못 한 사람들은 그냥 뭐 얘기하다 보면 그냥 막 아무 데서나 우고는 거 같은데 응 응 응 응 그 나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얘기는 나 해본 적이 없어 살면서 사교적인 말 응 뭐 연애인 이야기 응 그럼 무슨 말을 하셨어요? 나는 안 친한 사람인가요? 일단! 아니 일단은 친해진 사람은 일단 여자들이지 여자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일단 들어주거든 그래서 고르면 나는 가서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야 코스무스 봤어? 진짜 고마워해 나 친구들한테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또 관리가 지루해 하는 사람이 있고 맞자고 서둘 사람이 있어 아까 말에 질서가 있다가 몇째 줄에 있어요? 그거 242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말해도 위계적인 차원이 있다 아 있네요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처럼 그냥 보통 이런 얘기를 주로 했지 사람들이랑 난 그래서 사실 여자가 그렇게 피워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내 이상형도 이런 사람 좀 이렇게 많이 통하는 사람? 응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 아 아 아 그래서 전략을 바꿔서 일단은 첫 번째의 위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내 얘기 좀 들어주는 사람 아 그래서 요즘 은샤가 열심히 들어줘요 어 착하네 어 행복해하고 있어 아니 어 은샤가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은샤는 관심 없는 얘기 그냥 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뭐 자꾸 막 연예인 얘기 할 때도 있고 뭐 세상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 막 지금도 기억이 안 나 하하하 뭐 그런 얘기를 갑자기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막 이런 생각이 생각이 들거든요 세상이 나를 지금 왕따 시키나? 그러니까 남부는 다 아는데 나는 몰라 항상 하하하 하하하 그래서 내가 패션의 위임을 자꾸 알려주잖아요 세상 좀 왕따라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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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에서의 첫 번째, 두 번째?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친구가 없잖아 응 상대를 헤아려... 상대를 헤아려... 상대를 헤아려가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거기에 그... 네 번째? 예 아니 아까 이제... 아 아 위에 여기... 박지선생님 말씀하실 때 여섯... 일곱째 룰요? 예예 그 말을 어떻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어떤 의미요? 아 어려... 되게 어려운 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지금 뭐 대화 나누기 위해서 여기에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예 어 그러니까 내... 기분 내 키인대로 얘기하는 거 보다 상황이나 이 사람의 상태나 우리 관계나 이런 걸 고려해 가면서 아 해야 하는 말이 있다라는 게 아 아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어 어... 하하하 인쇄가 이런 게 있는 거 하하하 그래서 우리가 이 집단을 하면은 이 네 번째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는 원하지도 않아 네 번째 근데 이렇게 이제 네 번째를 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일할 때는 우리 세 번째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샌드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출판사 직원을 만나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기가 싫어서 귀찮아 어 초등학생까지 오랜만에 만나면 피상적으로 야, 넌 뭐 오줌 회사 어때? 이걸 물어봐야 되잖아 그렇지 이게 왜... 어... 어... 이게 호환이 안 돼 그래가지고 애 친구들 하다가 엄청 싸웠잖아 갑자기 애네들은 1, 2단계 얘기하는데 갑자기 내가 야 섭섭해 하하하하하하 진짜 쌩끗맞다 그니까 아...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네가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이런다고 네가 집단가 좀 이상해졌다 이런 얘기 듣겠지 어, 맞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관계에 막 펼치는 게 좋지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두 개 같이 좀 하실 얘기하고 윤복학 가능성 윤복학 가능성과 이제 집단 윤복학 가능성 나는 247페이지 네,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만 존재하는 특징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다 젊은 상담자는 새로운 시대의 고통에 더욱 주목하면서 전문가로 성장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돼 그 새로운 시대의 고통이 막 아예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처음에 우리 인터넷 때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안정에 넘어서 이제 불황의 시기로 가잖아 생존의 위협이 가고 생존이 위협받지는 않아, 사실은 근데 위협받는다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보면 여태까지 뭘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 경제 성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만 살아가고 왔는데 그러니까 실패는 안 돼, 절대 뺀 거 안 되지 그럼 실패는 무조건 나보니까 경쟁이 치열하니까 근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시대는 경쟁에서 나보된 사람들일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가 집단에서 경험했던 거는 아 실패도 되는구나 그래서 관계 맺을 때 사람들이 뭔가 얘기를 할 때 관계가 어그러질까봐 사람들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영원히 못 볼까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하고 주저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아무리 일어나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실패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과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집단의 위력은 실패를 안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그래, 그 암복 좋다 그러니까 점점 실패자가 늘어나는 시대가 될 거라는 우리는 AI가 있어, 강력하지 않나요? 그렇죠, 강력하죠 현재 많은 사람들이 시업자가 될 테고 그 실패자들을 어떻게 위로할 거냐 그래서 요즘 소확행 이런 게 유행하는 게 사실은 그런 하나의 진출 유행자 아닐까? 소, 뭐라고 하는지? 소확행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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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확 확실한 행동 소소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 그런 게 있군요 나름대로 소확행 거리를 찾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본다 우리, 나 확실한 소확행 나 요즘 축구 게임 하는데 세상 그렇게 행복해? 뭐, 필수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어, 그거 하면 너 해놨어? 인생의 희노야라를 느낄 수 있어 술 마시고 어 그래서 저희가, 제가 5년 안에 그 미래 심리 연구소 어, 먼저 쿵 찍어놔 내가 먼저 안다, 이렇게 미래 심리 연구소 도전적으로 얘기하네 아니, 보통 물을 때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뭔가요, 물어봐요, 여기 예의를 하지 정말 진짜 예약하지, 탁 해야지, 나 1, 2단계 안 될 거잖아 너무 경제적이야 아니, 그 오빠 얘기하라고, 오빠 아, 정말 오빠 자리 일렬 현대인의 삶을 정말 너무 열심히 살고 있어 막내였잖아 어 치고, 치고 들어가야 돼, 항상 아, 알았어 자, 그래요, 그럼 우리 어, 이제 이 마지막 마무리 하면서 어떤 부분 좀, 이렇게 인상 깊었는지 한마디씩 하시고 그렇죠, 마무리를 해보자 네 저 하면, 261페이지 네, 261 고민했어, 여기 읽을 거 말까 마지막이니까, 듣고 싶어서 근데 261페이지, 맨 밑에 내 담자를 돕기 위해 출발한 길이지라도 중국에는 자신을 위한 것이니 상담자로서의 길은 정말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다 음, 어 그래서 이득을 그랬네 짱이다 그래서 나는 이 상담을 택했던 그 과거가 떠올랐어 그니까, 이거 완전, 완전 대박 좋은 일이잖아 그니까, 뭐냐면, 내 이득이 상대방이 이득이 돼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이득이 도로 다시 나의 이득이 돼 그니까, 이 한 사람의 관계가 점점 여러 가지 퍼진다면 그 우리 모두한테 이득이인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참, 이 긍정적이다 진짜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같이 사는 거 싫어해, 혼자 살아야 돼 그래서 이거 참, 참 매력적인 직업이지 않냐 음 사실 내가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뭐,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그거보다 그 위에 거 하려고 했거든 아, 위에 거 해, 우리 또 아니, 근데 같은 맥락이야 상담자에게 상담과 상담은 직업과 성장의 합치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아, 진짜, 바꿨었대요 바꿨었대요 저는 247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상담자는 많은 경험을 할수록 유리하다 다만, 상담자 자신이 쓰디쓴 고생이나 고통에 시달린 아버지 자유롭지 못하면 내담자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자신의 경험을 듣고 일어섰다면 내담자에게 폭넓고 깊이 있는 방향을 제시하거나 해결방안을 모색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 그래서 저도 이제 스스로 늘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만약에 부모님과의 관계나 혹은 제 아내와의 관계나 아이와의 관계에서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진짜 그 사람들과 온전하게 마주하고 솔직하게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이제 내 다른 주변 내담자 집단원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상담자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돼 근데 이제 마음이 불편하지 마음이 불편하지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은 진짜 제대로 된 상담자가 된다는 거는 상담자 자신이 먼저 자신이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딛고 일어서는 그런 과정과 방향성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정말 수많은 상담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밀어놓고 그저 상담자로서의 역할과 기능만 하려는 게 조금 많다 같고 또 다시 한번 이걸 읽으면서 다시 제가 관계 속에서 제 삶 속에서 정말 나는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과 경험들을 나는 어떻게 마주하고 있나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다 그리고 여기도 그렇지만 그때도 얘기하긴 했지만 알슬신자베 그 이제 아테네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소크라테스 얘기 나왔는데 설득시키는 게 세 가지가 있대 처음에 논리 두 번째는 감정 세 번째는 이제 일치되는 삶 근데 우리가 보면은 사람의 관계를 해야 될 때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일치가 돼야 돼 그렇지 말과 행동과 마음이 그렇지 그러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감화가 돼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린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 지금 그 얘기 바로 본인 한 거 위에 있잖아 그 261페이지 상담자가 청년들처럼 어느 수준에 이르렀으면 그가 하는 말은 감화력을 발휘한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어느 수준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죠 어떤 도덕적인 가치나 이런 것보다도 솔직한 거 그렇죠 진짜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다 인맥상품을 할 수 있나 그럼 여기 이제 흰본들이 있잖아요 딱 딱 딱 제가 저는 이제 250페이지인데 좀 비슷한 거예요 250페이지 이제 마지막 단어 첫 번째 줄을 보여드리면은 50페이지 250페이지 어 현대인들은 넓힛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자신의 틀이나 반경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절벽을 내리디는 것처럼 깜깜해하기 일수다 음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당당했지 그 범위 밖에서는 그야말로 바보다 음 어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니까 아까 이제 홍찬 선생님이 들었는데 얘기했다고요 점점 실패자가 많아지는 세상이 될 거다 음 점점 좌절하는 삶을 그니까 좌절의 인생에 거의 그니까 이전 삶은 인간들이 무언가를 계속 개척해내고 거기서 성취감을 얻었던 생산이 생산이 보장됐던 사회라면 앞으로의 삶은 생산이 무언가를 보장해 주진 않을 거예요 생산은 AI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걸 코딩하는 일이야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의 코딩자를 벗어난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실패자로 규정이 될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실패자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를 상담자들이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많이 이제 상담을 다루게 되는 것들도 사실은 좌절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일으킬 수 있는가 이거를 많이 고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상담자들이 실패해 보지 않은 않은 삶을 살아가 이랬다는 건 그럼 매담자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너 실패하면 뒤져 실패하면 안 돼 이것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들이 진짜 해야되는 건 본인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본인이 아웃사이더 같지만 본인의 삶을 자기 목소리 내고 살아가는 거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대 선생님이 얘기했던 경험이라든가 여기서 얘기했던 좌절의 경험들 그거를 그 속에서 상담자가 살고 있는 거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걸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는 거 그걸 저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상담자들이 실패하지 않으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돈 처바르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버리두고 다 이게 본인이 두려워서 그래 좌절하는 게 이거를 맞닥뜨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상담자들이 저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단에서도 상담을 하러 오겠다는 사람들인데 자꾸 관계에 들어오지는 않고 이렇게 그냥 피드백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 상담자 하면 너 상담자 못해 어 왜냐면 야 너는 상담자 내담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저기 가시밭길이 있으니까 걸어 나가 응 저 끝에는 좋은 게 있을 거야 응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야 네가 상담자가 되고 오시면 네가 가시밭으로 먼저 들어가 그래서 네가 피 흘리는 걸 보여줘 그러고 나서 야 여기 와서 그래도 괜찮아 같이 내려와 볼래? 이렇게 얘기를 해야 상담자지 어 야 저기 가시밭길이 있으니까 저길 지나고 나면 좋은 게 있을 거야 가봐 이게 무슨 상담자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상담자들이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본인이 필요는 있는 걸 보여줘야 돼 맞아요 다 했어요? 네 아유 다 또 같은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얘기 있으세요? 어 그럼 안 해도 돼요 야 나는 내 몫이 좋아 내 몫이 필요해요 저는 여기에서 콕 찝을 수가 없어요 너무 다 좋은 얘기여서 그냥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뭐 잘 안 읽었으니까 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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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같이 좀 맥락해서 계속 우리가 상담자가 관계를 경험을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상담자의 그런 일치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초보 처음 상담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그거 얘기도 해요 내가 관계를 제대로 못하는데 아니면 내가 뭐 그 사람한테 내가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상담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자격이 될까 이런 것들도 되게 운운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세 분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잘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겪을만한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방식 말고 어떻게 살라는 거냐 내담자들이 다르게 살아야 될 때 그 막막함이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그 이미 앞길을 내 눈앞에서 누군가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걸로도 길라잡이를 몸소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내담자에게도 아 저렇게 살아도 괜찮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거에요 그래서 저도 집단을 하다보면 제가 뭐 막 잘라서 뭔가 얘기해주고 분석해주고 관계 얘기해주고 이거보다 집단 자체가 위기를 겪었을 때 이 리더가 어떻게 자세를 취하는지가 이 집단원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할 수 있어 이거 괜찮은 거야 별일 아닌 거야 하면서 되게 센 척을 하면 그 집단원들이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고 어 저거 힘들 건데 왜 거짓말하지 왜 편안하게 얘기하지 못하지 왜 나한테 의지하지 못하지 이러는데 그 상황에서 위기가 왔을 때 같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마음을 나누면 그때 본인들도 아 좀 뭐라 그럴까요 음 이 상황을 우리가 다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거구나 본인들도 그 역할 몫이 있다라는 걸 느끼게 돼서 좀 더 라고 결론이 약해 말이 많고 마무리 한마디를 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약해졌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원래 약했어 빨리 마무리를 쥐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랬을 때 아니 그랬을 때 내가 오히려 그때 힘들어하는 걸 보여주면 당황해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고 이거 별일이 아니구나 헤쳐갈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더 믿음이 생기는 거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1226페이지 그 고대에서 18세기초 이제 여기 역사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 1897년에 헌입됐다 이 부분 전체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기 여기서 저는 근데 이거 읽으면서 자장 칠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별과 연결시키고 자장력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근데 이런 게 안 나오고 무슨 자석 가지고 칠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런 게 좀 걱정냐 이거 보고 좀 재밌었어요 내가 직접 호기심이 좀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런 식으로 변해됐구나 이런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최면치료 나왔잖아요 네 근데 거기 뭐 무의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경험 때문이 아니라 무의식화된 기억이 이제 그 증상을 계속 체면치료라고 그랬는데 저 무의식으로 저는 저는 제일 처음에 그걸 해가지고 그래서 아 그 사람이 되게 위대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그런 걸 아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에 있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놀러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897년에 이제 심리치료 원리 정신분석 혼리텐데 여기서 이제 프로이드가 110이랑 이제 용납할 수 없는 소망 이제 이런 것도 포함됐다고 해가지고 그 뭐라고 증상시킨 이유인가 경험 말고 이제 다른 부분도 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집어준게 거기 이제 저는 근데 좀 이런게 그전에 이제 보지 못했던 내용이라서 아 이렇게 이렇게 정말 참 명쾌하거든요 굉장히 명쾌해요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저번에 다듬장에서도 보면 정신분석이 이제 그거에서 왜 어떤 그 생각에서 딱 나왔다 보면 그 경험을 갖다가 원인을 알면 원인을 알면 행동이 바뀐다 이런 전제에서 나왔다는데 그건 전제거든요 말 그대로 전제 아니냐 그게 구식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신게 그 저는 그 굉장히 좋았어요 네 다른 부분도 좋았는데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요 말씀 안하시고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오늘로 이 심리상담의 형아실은 끝나고요 그다음 저희 이제 스터디책은 나와 책 안 맞췄어? 너 나와 너 마틴 부버의 나와 너 그러고 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 책이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집단에서 계속 상담에서 얘기하는 그런 대상화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 책을 선정했고요 네 아무튼 영상으로 이 4주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스터디오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